그래서 겨를이 없습니다. 공격수들이 수비 가담보다는 공격 시도에 집중할 것이고 세키구치와 아라키 등 측면 자원들이 적극적으로 오버래핑을 노릴 것입니다. 그러나 국대 수준의 수비를 가동할 수 있고 이규성과 고승범 등이 중원을 사수할 울산의 역습에 무너질 것입니다. 추천 배팅 울산현대승 2.5 언더 신하는 행성 원정에서 완패하며 플레이오프 경쟁에서 사실상 밀려났습니다. 후반기 들어 5경기에서 4승을 따내는 등 확실하게 반등에 성공하며 대역전의 기회를 노렸는데 결국 이대로 무너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래도 남은 경기를 모두 승리하고 하나가 연패하면 일말의 가능성이 있기에 포기할 상황은 아닙니다. 김소니아와 이경훈 등 베테란을 앞세워 홈에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삼성생명 하나원 귀를 잡고 승률 5화 이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정글리그 우승팀이 KB로 확정된 것을 비롯해 대부분의 팀들이 순위를 확정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키아나 스미스가 22득점을 기록하며 맹활약했고 이해라는 공수에서 역할을 확실히 했습니다. 코멘트 삼성생명의 승리를 봅니다. 하나 상대로 전력을 다하며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팀 정비에 나선 삼성이기에 플레이오프 진출을 노리는 신한 상대로도 힘을 빼지 않을 것입니다. 신한은 좋던 분위기가 사라지며 경기력 저하가 있는데 키아나와 이주연, 배혜윤과 이해란이 나설 삼성 상대로 고전이 예상됩니다. 추천 베팅 삼성생명 승 133.5 오버 OK 금융그룹 KB를 잡고 단독 3위로 올라섰습니다. 삼성화재가 주춤하고 있고 현케가 승점 2점 경기를 자주 했기에 이제 안정적인 3위 사수를 노립니다. KB 상대로는 레오가 64%의 성공률로 38점을 기록했고 차지완이 성공률 64%로 14점을 더하며 접전을 이간했습니다. 바이아르사 이안을 밀어내고 있는 박창성의 깜짝 활약도 인상적입니다. 한국전력 삼성화재를 잡고 다시 순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원정에서 고전이 유력했던 경기였는데 한 세트도 내주지 않은 셔사우 승리로 삼성을 5위로 끌어내렸습니다. 서브 득점에서 상대에 밀렸지만 타이스와 서재덕이 필요한 순간 공격 득점을 높은 성공률로 해줬고 하승우의 볼배급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임성진과 류에리가 버틴 수비도 물살 틈 없이 돌아갔습니다. 코멘트 한국전력의 승리를 봅니다. 웨인 아포진 맞대결에서는 타이스에 비해 레오가 나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전은 신영석과 조근우든이 중앙에서 오케이미들 블록화진을 상대로 득점 5위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상대의 강서브를 이겨낼 수비라인도 있는 한전이 중요한 경기를 승리할 것입니다. 추천 배팅 한국전력선 185.5 오버 GS 칼텍스 차산현 감독이 수술 여파로 빠진 기업은행 원정에서 한 세트도 따내지 못하고 패했습니다. 실반은 범실 5개만 기록하면서도 27점을 50% 이상으로 해줬지만 강수희가 시즌 최악의 경기를 했고 권민지와 정대영, 한수지 등의 중앙 득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분위기 반등을 위해 태국 출신 아웃사이드 히터인 달인핀수환을 영입했습니다. 정관장 페퍼 원정을 승리하고 본격적으로 3위를 차지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야스민의 확률 높은 공격 득점을 앞세운 페퍼 상대로 한 세트를 내주는 등 고전했지만 3세트 이후 상대를 압도했습니다. 부모님의 입국 속에 안정감을 찾던 지하가 믿기 어려운 57% 성공률로 27점을 몰아쳤고 이소영이 확실하게 경기력을 끌어올렸습니다. 코멘트 정관장의 승리를 봅니다. GS는 기다리던 주전세터 아내진이 돌아온 이후에도 경기력이 크게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차산현 감독이 돌아오긴 하지만 드라마틱한 경기력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중앙이 약한 홈팀 상대로 박은진과 정우영이 높이의 우위를 확실하게 가져갈 정관장이 중요한 승리를 따낼 것입니다. 추천 대팀 정관장 승 183.5 오버 유코아마 F마리누스 원정에서 전반 중반을 잡은 두 골차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경기 종료 직전 측면 수비수인 마츠바라 켄이 위험한 태클로 퇴장당하며 이 경기에 나서지 못하는 악재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아첨 16강만 두고 보면 그리 나쁜 상황이 아닙니다. 원정 무승부를 기록하며 홈에서 승리하면 바로 8강에 갈 수 있습니다. 마테우스 양과 루페즈, 에우베르 등 막강 스리톱을 가동해 경기에 임할 텐데 남태이와 미즈누마, 아마노와 와타나베 등이 뒤를 지원할 것입니다. 방콕 유나이티드 FC 경기 종료 직전 터진 팔레스타인 대표팀 공격수 마흐무드 에이디의 골로 1차전을 패하지 않았습니다. 전반 두 골을 실점하며 상대에 끌려간 경기였는데 셀라논과 에이디의 골이 터졌습니다. 그러나 무승부에 1차전 성적을 안고 제1리그 최강팀을 원정에서 상대하는 건 부담입니다. 최대한 수비에 치중하며 역습으로 승부를 보려 할 것입니다. 코멘테 마리누스의 승리를 봅니다. 1차전 원정에서도 태국 국대급 중원이 나선 방콕 상대로 중원을 압도했는데 와타나베와 키다가 다시 한번 중원 우위를 가져갈 것입니다. 에우베르와 니시무라, 마테우스 얀이 빠른 발을 앞세운 돌파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릴 마리누스가 승리하고 8강으로 갈 것입니다. 추천 베틴 요코아마, 에프 마리누스 승 2.5 오버. 아라인 FC 원정에서 열린 1차전에서 무승부를 기록하며 원하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한국 대표팀 본런치인 박용호와 아랍 에리 미트팀의 중원을 책임지는 네이더가 나선 중원이 원정이지만 전혀 경기 주도권을 내주지 않았고 아일하세미가 수비 라인을 잘 지켜냈습니다. 이 경기는 홈 일정이기에 산토스와 코코조 포도 등 공격수들이 적극적으로 골을 노릴 것 있습니다. 나사프 카르시 홈에서 열린 첫 경기에서 고전 끝에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압투 칼리 쿠프와 초가제 등이 리그에서 손꼽히는 공격수들이 전방에 포진해 골을 노렸지만 상대의 압박에 원하는 경기를 하지 못했고 호조 루프의 측면 돌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코멘트 아라인의 승리를 봅니다. 홈에서 워낙 경기를 잘 풀어나가는 팀인데다 원정에서도 중원이 상대를 압도했기에 이 경기에서 주도권을 내주지 않을 것 있습니다. 코조 포도의 위협적인 문전 침투 외에도 라히미와 산토스가 특유의 돌파를 앞세워 기회를 만들 아라인이 승리하고 8강으로 갈 것 있습니다. 추천 배팅 아라인 FC 승 2.5 언더 KAA 헨트 원정에서 열린 1차전에서 경기 내용을 압도하고도 패했습니다. 상대에게 후반 중반 내준 항구를 극복하지 못한 경기였습니다. 그래도 제르켄스와 간들만, 홍현석 등이 나선 중원에서 유기적인 패스 플레이로 경기를 지배했고 타수 달리의 문전 침투도 위협적이었습니다. 이 경기는 잘하는 홍경기고 한 골의 부담만 있기에 의욕적으로 나설 것 있습니다. 마카비 하이퍼 FC 홍경기를 개최할 수 없기에 준립에서 홍경기를 치렀는데 승리했습니다. IT 국대 주전 공격수인 피에로가 찾아온 기회를 잘 해결해 유리한 입장에서 원정 경기에 나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하메드와 쇼 등 중앙 미드필더 조합이 상대의 중원 침투에 고전했던 점은 분명했습니다. 이 경기는 무승부만 거둬도 성공이기에 확실하게 라인을 내리고 경기에 임할 것 있습니다. 코멘트엔티의 승리를 봅니다. 원정 1차전을 내준 상황이지만 전력상으로는 확실히 우위에 있습니다. 특히 제르켄스와 홍현석 등 공격 전기에 능한 중앙 미드필더들이 라인을 올리며 상대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점이 승부를 가를 것 있습니다. 타수 달리와 송코의 마무리도 있을 헨트가 승리할 것 있습니다. 추천 백팀 KAA 헨트 승 2.5 언더 알 나스르 원정에서 열린 첫 경기에서 후반 중반 이후 터진 호날두의 결승골로 승리해 8강 진출에 유리한 구질을 점령했습니다. 거기에 지난 주말 난적 알파테 외 승리하는 등 연승에 선봉했습니다. 호날두 외에도 오타비오가 경기 내내 상대 수비를 돌파로 이겨내고 있고 프로 조비치의 중원 지원도 확실합니다. 이 경기에는 베이치의 측면 오버래핑도 기대할 만합니다. 알하이파 홈에서 열린 1차전에서 90분 동안 유효슈팅을 하나도 기록하지 못하는 푸진 끝에 패했습니다. 알카이바리와 알라시디 등 중앙수비로 나선 선수들이 상대의 침투를 어느 정도 저지했지만 한골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이 경기는 리드를 내주고 나서는 일정이기에 사칼라와 마 디슈든이 공격적으로 골을 누릴 것 있습니다. 호멘트 알 나스르의 승리를 봅니다. 원정팀도 오네크루와 사칼라든 상대 수비에 위협이 되며 기회를 만들 공격지에 있습니다. 그러나 라포르테와 알 가남든이 나설 알라스르 수비진을 쉽게 넘어서기 어렵습니다. 탈리스카와 오타비오의 지원 사격 속에 좋은 위치에서 볼을 점유할 호날두의 골이 기대되는 홈팀이 승리하고 8강으로 갈 것 있습니다. 추천 배팅 알 나스르 승 2.5번 리버풀 지난 주말 원정 경기에서 프렌트포드를 완파하고 1위를 직현했습니다. 아스날과 맨시티의 추격이 본격화된 상황이기에 승점 3점이 간절했는데 메갈리시터와 누네스, 살라와 각포가 연속골을 터뜨렸습니다. 특히 부상에서 돌아와 교체로 나선 살라가 후반 초반 완벽한 기대를 놓치긴 했지만 그 후 바로 골 맛을 보며 건당하게 돌아왔음을 증명했습니다. 루턴타운 지난 주말 홈경기에서 메뉴에 패했습니다. 시즌 7호골을 기록한 칼튼 모리스의 골이 나왔고 경기 내내 공격적으로 상대 골문을 두들겼지만 원하는 승점 추가에 실패했습니다. 때문에 리그 선두팀을 원정에서 만나는 이번 라운드는 확실하게 라인을 내리며 수비적인 운영을 하고 패하지 않는데 집중할 것 있습니다. 코멘트 리버풀의 승리를 봅니다. 다른 팀들이 챔스와 유로파 등 16강과 플레이오프를 병행하는 것과 달리 유로파 16강에 진출했기에 체력적 부담 없이 홈경기에 임할 수 있습니다. 또 살라가 돌아왔기에 디아스와 조타, 각포등과 함께 경기 내내 루턴의 수비라인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리버풀이 승리하고 프리미어 리그 1위를 공고해야 할 것 있습니다. 추천 배팅 리버풀 승 2.5버 포르투 바르샤의 상대 전적에서 밀려 아쉽게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챔스 단골 손님답게 16강에 진출하며 포르투갈 리그 강우로서의 위용을 뽐냈습니다. 리그에서는 1위권 팀의 승점 4점 차로 뒤진 3위지만 지난 주말 아마도라를 완파했습니다. 갈레노의 7호 공격 포인트가 있었고 마리오가 측면을 지배했습니다. 아스날 이번 시즌도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리그에서는 선두인 리버풀의 승점 2점 뒤진 2위로서 연승을 이어가고 있고 챔스에서도 난적들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주말 리그 경기에서는 벌리 상대로 원정에서 5골을 몰아쳤는데 외데 가르트의 선제골 이후 사카와 트로사르, 하베르츠 등이 연속 골을 터뜨렸습니다. 웨스트엠전에 이어 원정에서 연속 5골 이상을 몰아치며 엄청난 원정 경기력을 뽐냈습니다. 코멘트 아스날의 승리를 봅니다. 에바 니우송과 타레미, 갈레노든이 나설 홈팀의 공격진도 충분히 해결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렐라와 곤살레스 등 포르트의 중원은 경기력 기복이 있고 테클란 나이스와 하베르츠, 외데 가르트 등이 나설 아스날 상대로 5위를 점하기 어렵습니다. 중원의 안정적인 운영 속에 경기 주도권을 내주지 않을 것이고 사카와 마티넬리가 뒷공간 침투로 해결할 아스날이 승리할 것 있습니다. 추천 배팅 아스날 승 2.5 언더 SSC 나폴리 지난 시즌에 이어 다시 챔스 16단 우즈를 밟았습니다. 레알 상대로 연패했지만 프라가와 오니온 베를린든 상대로는 3승 1무로 확실한 우위를 점했습니다. 그러나 시즌 내내 이어지는 경기력 기복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오시맨이 팀과의 관계 문제가 있고 지엘린스키는 시즌 후 잉텔의 이적이 확장되는 등 분위기가 어수선합니다. 시메오네와 폴리타누 등 공격진의 마무리도 불안합니다. FC 바르셀로나 포르투에 상대전 적에서 앞서 조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분위기가 좋지 않은 나폴리 상대로 16단 경기를 소화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최근 3승 1무로 무패를 달리면서도 경기력이 크게 올라온 모습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팀이 기대하는 재능인 비투르 후키와 야말든이 잘해주고 있지만 하핀이야의 컨디션 저하가 있고 펠릭스가 부상으로 빠져 있습니다. 코멘트 접전을 봅니다. FC 바르셀로나는 이 경기를 위해 일카이 기두환과 루페즈 등을 지난 주말 짧게 뛰게 했습니다. 그러나 중앙과 층…